편지 1단계입니다. 말없이 부터 눈물 젖은 편지까지 천천히 두 줄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G코드 잡고 슬로우 고고 자 G코드 잡고 한마디만 말없이 할 때 들어가면 되죠? 말없이 할 때 G준비하고 한번만 합니다. 준비 말없이 보내주고 C잡고 한마디 X 하나 있죠? C잡고 시작 D7 잡고 D7 잡고 시작 나 차가운 G 잡고 한마디 합니다. 시작 손 가슴 C코드 잡고 C코드 한마디 갑니다. C코드 잡고 X 하나 있죠? 시작 시작 소 눌려준 G 잡고 한마디 B D7 잡고 시작 눈물 그 다음에 한마디 그 다음에 한마디 코드 두개죠? D7하고 C코드 D7 잡고 짜자잔 까지 하고 C코드 잡고 짠 짠 짠 자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시 처 시 젠 시 짠 짠 짠 짠 G코드 잡고 G코드 잡고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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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1소절 첫 소절 1절이 끝나죠? G 잡고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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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!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. 되돌이 G 잡고 시작! 시작! 짠! 하얀! 들어가면 됩니다.